턱을 당기고 혹은 턱을 펴서 연주하라는 클라리넷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여기서 턱이라고 하는 위치는 제가 클라리넷 주법 2부에서 설명드렸던 아랫입술 이 아래쪽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여기를 팽팽하면서도 이렇게 살짝 온폭 들어가게 만든 상태로 연주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.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클라리넷 주법 입모양 개정판을 꼭 먼저 보고 오세요.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편의상 이야기하는 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랫입술 아래쪽 부분을 팽팽하면서도 온폭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. 그래야지 호흡이 수월하게 빠지면서도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잘못된 주법과 모양을 하고 있으심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 턱을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 오 하는 휘파람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턱을 당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피스에 윗니와 아랫입술을 대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입을 돌출형처럼 내밀면서 아랫입술을 윗니보다 전진 앞으로 시킨다는 느낌으로 살며시 밀어주시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하관을 활용해서 마우스피스에 윗니와 아랫입술을 대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리드 끝부터 아랫입술이 리드에 붙은 상태로 타고 내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여 보세요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. 또 같은 동작이긴 하지만 마우스피스에 윗니와 아랫입술 위치를 잘 잡으신 다음에 입을 다물고 아랫입술만 바깥쪽으로 회전하며 빠져나온다는 느낌을 가지셔도 괜찮아요.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. 리드 중간부터 아랫입술이 내려오게 되면 양옆의 입꼬리가 벌어져서 바람이 셀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아랫입술과 아랫니가 같이 붙어서 움직여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아랫입만 움직일 경우 아랫입술이 입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 되고요. 리드에 입술이 닿는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서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런지는 클라린의 주법 1부 윗니와 아랫입술의 위치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.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. 알려드린 움직임과 동시에 입꼬리는 마우스피스 쪽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. 입 모양이 애의 상태에서 힘이 많이 가해지면 입술 양 끝이 찢어지면서 잘 다물어지지가 않겠죠. 그러면서 바람이 샌다고 설명을 드렸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클라린의 주법 2부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.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. 턱을 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까망피리가 클라린의 레슨에서 사용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다 같은 동작이에요.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살아온 습관에 따라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뿐입니다. 자신의 몸과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근육과 힘을 조절하는 섬세한 능력이 비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클라리넷을 배울 때 성인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.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이 잘 안되시더라도 내 몸의 움직임과 반응을 살피시면서 조금씩 교정해보세요. 다음 시간 강의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